문재인 전 대통령 자기 현직했을 때는 퇴직만 하면 그렇게 잊혀지겠다고 장담을 했던 사람이 요즘은 거기에서 안방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의 안방정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오세요 해서 얘기한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박용진 전 후보 있잖아요 당대표 후보도 또 만나서 또 메시지 전달하고 그런데 박용진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면 내년 청소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용진 의원이 갔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기에서 이제 지금 문제가 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결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결단하면 무슨 결단이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이재명의 결단 무슨 결단 거취 결단인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이 결단해야 된다 무슨 결단 이재명 몰아내는 결단 이제 이래가지고 저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겁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가서는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 단합해서 잘해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안도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용진과 박지원이 정반대의 얘기를 한 겁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라고 문재인이 얘기했다 라고 전달을 한 거고 박용진은 결단을 내리라 라고 했다 라고 전달을 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친명계 비명계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굳이 따져본다면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발령받고 나서 탈당을 했잖아요 당적을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국정원장 끝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복당을 하려고 할 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그 복당을 앞장서서 성사시켜준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따라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고마운 거죠 복당시켜줬으니까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전달하는 말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라고 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박용진은 결단 내리라고 그랬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상민 비명계의 좌장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라고 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한 것이고 그걸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것이다 문재인도 문제고 박지원도 문제다 이상민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뭐 문재인 꼬붕이냐 지시하면 그대로 일사문란하게 움직이게 아주 신랄하죠 이상민 의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꼬붕이냐 지시한다고 일사문란하게 움직이게 문재인이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 일사문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향곡선입니다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그렇고 엠브레인 퍼블릭, K-STAT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그 네 개 여론조사 기관 합동으로 전국 지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4%포인트에서 5%포인트 침 국민의힘 지지율은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보는데 하나는 강제 동원 배상 문제 하고 하나는 근로시간 개편 그런데 저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결단과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죠 지지율이 1%까지 쪼그라드는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일본 국민과 일본 언론과 일본의 위정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의 이니셔티브를 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은 국내 정치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구나 다만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일 관계를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순수한 노력이구나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단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가까운 곳에 광화문 내거리도 있고 서울 시청 앞 광장도 있고 토요일이면 여기가 교통이 완전히 막혀서 광화문 나오실 일 있으면 특히 토요일 날 나오시려면 지하철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가지고 나오면 아주 고생하십니다 거의 쉼 없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의도에서 160부석 수퍼 원내 제1당이라는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밖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답답합니다 그게 먹히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답답하게 만듭니다 프랑스는 여론조사에 보면 프랑스 국민 중 10명 중 7명이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 나옵니다 국민 70%가 연금개혁 반대 우선 먹기는 꼭감이 달다고 입에 들어오려고 하는 연금을 뺏어간다니까 다 반대하죠 어떻게 보면 국민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가진 속성이 그런데 있는 겁니다 제가 책 이름을 방금 인용을 해드린 건데요 어떨 때는 민심의 바다가 삿된 위정자라는 조각배를 뒤집어 엎어버릴 만큼 그 엄정한 흐름을 주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곳간에 항아리 바닥을 닥닥 긁고 항아리를 깨먹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현명하고 용기 있고 과단성 있는 지도자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마크롱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나 불신임 물을 거야 그러면 야당이 불신임 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 의회 내에서 프랑스 야당이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신임 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간으로 월요일 우리하고 8시간 시차니까 이제 거기는 지금 깜깜한 새벽입니다만 거기서 이제 새벽 4시쯤 됐겠네요 4시쯤 됐겠네요 그게 이제 오늘 프랑스 의회에서 표혁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이 많이 통과가 되면 마크롱이 주도를 했던 그 연금개혁안 자동 폐기 뿐만이 아니라 불신임을 물었던 프랑스 내각 총사퇴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그 여성 총리 있거든요 올해 62살 이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 일괄 사퇴 자기네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연금개혁은 우리 목숨과 맞바꿀 만큼 중요한 거야 우리 내가 총사퇴 걸을 테니까 왜 해봐 그래 이런 겁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